하가경이 1주일째 간만에 외출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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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은 지민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념장 그리고 이제 간장에 좋은 식감 먹으러 간장에 좋은 식감 맛있어 음~~~ 음~~~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음~~~ 맛있어? 맛있어? 신나게 다 찾아왔죠 오랜만에 대원해봤어요 짜증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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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증나게 짜증나게 됐지 근데 좀 작다 나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떡볶이 먹었어? 와서 엽떡이랑 응떡 먹었지 어우 잘했다 아니 너 타벅스만 겁나 먹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깝어 아니 여기 와서 또 타벅스만 먹고 하는 거 아 근데 한국 스타벅스가 제일 맛있어 달라? 아크라? 둘째 콜드브로라테 봤어 봤어 기억이 잘 안 나 여기 스타벅스만 먹었다 짜증나게 개 맛있다 음 개는 완전 대는 기분에 음 맛있다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 스프리아 아 찡이다 찡 음 음 컨영 언니는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도 들은 얘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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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괜찮아? 응 물 같은데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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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 웃겨 미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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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כל 으아 오 새해가 찍어왔다, 새해가 찍어왔다 core몰비 키위드 해당 소스를 먹어?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지가 약한가봐요 어떻게 하루도 성공하는 날이 없을까요? 그래서 결국 저는 샨토끼 다이어트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먹는 양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두개 대신에 치킨 하나 닭가슴살로 먹었으니까 똑같이 식빵은 먹어줄게요 우리 이제 피부나이 신경쓸 때 됐잖아요 그래서 먹어줘야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콜라겐 먹고 있다니까 친구도 먹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콜라겐 드세요 저는 집중이 안돼서 지금 스타벅스에 가려고 씻었어요 가면 집중이 좀 잘 되겠죠? 그리고 과제가 내일까지거든요 꼭 꼭 스타벅스에서 끝내고 오겠습니다 안녕 너무너무 자 먹어줘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좀 해줬어요 남편씨 혹시 좋아 leaning 아 치즈 각자 이거 매콤하지 않아? 그니까 뭐가 매콤한 거 있어? 탈라피뇨인가? 맛있다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안경이 너무 기스맞다 도스 없는 데가 기스난 거야? 아니 도스 있는 데가 그러네?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년 됐나? 열공주 열공주 통삼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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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만 해inhas necesita 시작! 콩나물 마지막 양파 양파 맛있다. 진짜 편리가 온다. 얘는 있는지를 소스 한 벗기면 되는 것 같아. 근데 여기가 오히려 맛을 넣으라고. 맛있어.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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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 고리지마 고리지마 짬뽕에다가 해물 넣는 거고. 고리지마 짬뽕 고기에다가 굽어가지고 해가지고.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더 오리지네네. 이게 더 오리지네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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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